달군이 엄마 달군이 얼굴 자꾸 맛보고 진랭 엄마 좋아? 조금 더 식탁 한잔 받으시오 먹어볼게요 다시 먹어볼게요 진짜 먹고 싶었다고 떡볶이 3개 도전 엄마 떡볶이 먹지? 맛있게 먹어야겠다 짠 조금 더 태워볼게요 소주 요만큼 뽕뽕 밥 다 부어볼게요 밥 다 부어볼게요 나는 여기가 너무 맛있당 2단계 시켰는데 맵기 딱이야 맛있다 좀 맵다 짠 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소주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오늘 짠짠 소주 터짠 어 나 원래 닝닝한거 미소 좋아하는데 오늘 소주 너무 미지근하니까 맛이 없네요 요즘 바뀌었나 이 맛이 음 음 음 엄마 두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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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달군 거기 벌이 있다 조심해야돼 알겠지 음 바보야 손 손 히 나한테 손 음 달군이 안녕 귀여워 귀여워 이게 왜 이렇게 귀여운건데 어 일로와 엄마랑 가자 아 아 아 요즘 술 먹다가 왜 이렇게 지치지 아 달군이는 이 보라를 좋아해요 달군이 달군이 까꿍 김달군 엄마 간다 엄마 간다 응 까꿍 엄마 안 간다 응 응 다시 먹어 볼게요 한 시간 잤나 맛있겠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배고파 음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배고파 뭐지 아까 좀 피곤했나봐요 한숨 자야겠는데 얼마나 자는거지 아까 다섯시 다섯시 반 여섯시에 먹었으니까 지금 여덟시 두 시간 잔거 같아요 두 시간 잔거 같아요 밥도 맛있어 보이고 밥도 맛있어 보이고 자고 아 배고픈데 갑자기 확 배고파 아 밥을 먹었으면 소세지 그리고 주먹밥이 아 그래도 밥이 주먹밥이지 너 찍어 먹어야 되니까 주먹밥을 주먹밥을 달군 비엔나 소세지를 떡볶이가 굳었어 떡볶이 딸기 으음 왜 차고 일어나니까 더 맛있냐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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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궁 이스 봉궁 블랙 블랙 짠 아 맛있어 봉궁에 봉궁에 봉궁이 두 시간 동안 술에 절었어요 맛이 배여가지고 봉궁 포도알이 소주 맛이 나요 봉궁 전 겉궁 달운이 산재 지켜야겠어요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또 멍떡했다 으 으 으 짠 으 으 근데 수은 역시 테트병 보다 병이 맛있는 것 같아 소주병 느낌이 틀려 병 그냥 3개 있는 거랑 소주병 1개 있는 거랑 아 테트병 1개 있는 거랑 병이 2병이 이렇게 소주병 2개 있는 거랑 느낌이 틀린 것 같아 은근히 맛도 틀린 것 같은데 맛은 똑같겠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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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맛있는데 떡볶이는? 이상하네 아, 막지 않을게요 이거 먹고 산책을 시켜러 가볼게요 한 번 더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산책가자, 일로? 달고나 하이파이브 손 하이파이브 손 하이파이브 달고나 엄마 산책 가고 싶어? 산책할까? 응? 달고나 달고나 산책가가 뚜두두두두 달고나 산책가가 내 맘에 흔들어 쇠리쇠 뽀뽀 오늘 밤에 산책 사이우 응? 막잔하고 산책 가볼게요 막잔 짠 달고나 달고나 칫솔 맛잇군 여러분 산책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달고나 달고나 많은 사람도 바랍니다 날씨 후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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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